전남도가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형질 변경된 토지의 지목을 실제 현황에 맞춥니다. 전남도는 지난 22일, 지난 1973년 1월 시행된 농지법에 따라서 주택이나 창고 등 형질이 변경된 토지를 일제 조사해서 실제 현황과 일치되게 지목 현실화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. 이번 사전조사로 선정된 약 1만 필지를 1차 지목 현실화 대상지로 확정했고 선정 토지에 대해선 분할 측량이나 관련법 저촉 여부를 검토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지목 변경 신청 안내문을 발송합니다.